성북 마을 뉴스 거창한 목표보다는 점진적이고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는 것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거창하고 큰 목표보다 작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부터 하나하나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올해 저희 성북 마을 뉴스도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는 새해 첫 성북 마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계란, 무, 배추, 식용유 등 소외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인진을 하면서 시장을 나서기가 겁이 날 정도가죠. 게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불량식품 사고로 인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까지 켜지고 있는 요즘.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먹거리와 생활재들을 판매하여 주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협동조합이 그곳인데요. 우리 성북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이모저모를 직접 취재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생활협동조합 먼저 생활협동조합이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 스스로 생활안전과 생활문화의 향상, 환경문제, 소비자 문제 등을 해결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출자하여 사업을 벌이는 자발적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생활협동조합은 줄여서 생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협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통해 엄선된 기준으로 선발된 농축산물, 생활용품, 공정무역제품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취급,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도 북부들의 생협, 한살림, 아이쿱 생협 등이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생협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생협에 대한 두 가지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먼저 생협의 물건들은 비쌀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요. 일반적으로 생협의 물품들은 친환경 물품만을 취급해서 가격이 비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참 많아요. 이사장님, 과연 그런가요? 실제로 저희 생협 같은 경우에는 계획 생산, 계획 소비를 기본 가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중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저희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본적인 쌀, 주곡이나 혹은 생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콩나물이나 두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에 같은 품질의 제품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친환경 매장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30에서 5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소비자분들이 직접 방문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작은 매장이고 상품을 엄선하다 보니 물품이 다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가 생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생활재를 구매할 수도 있고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장 방문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크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생활재들이 한정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1500가지 이상의 생활재를 직접 본인들이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궁금증이 다 풀리셨나요? 생협에 대한 보다 많은 궁금증은 옆에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자 그럼 명절을 앞둔 1월에 북부 두레 생협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생활재 베스트 5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 어디서 되게 고소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아 바로 이 참기름이었네요. 북부 두레 생협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1월의 생활재 베스트 5 첫 번째는 바로 이 바라 참기름입니다. 이 참기름을 추천하시는 이유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참기름은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농사지은 깨로 이렇게 많이 볶지 않고 짠! 많이 볶으면 찌꺼기가 많이 남아요. 참기름에. 네. 참기름에 찌꺼기가 많이 남고 고소한 향은 강한데 많이 태울수록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 몸에 너무 안 좋겠죠? 저희들 보시면 병 아래에 찌꺼기가 하나도 없어요. 철 연유에 참기름 많이 쓰시죠? 생협에 참기름을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철 연유가 되겠네요. 어? 냄새 난다. 맛있겠다. 북부 두레 생협에서 강추하는 1월의 생활재 베스트 5 두 번째는 바로 물 맑은 치약입니다. 거품을 내기 위해 몸에 안 좋은 합성 계면 활성제를 많이 사용하는 시중 치약과는 달리 물 맑은 치약은 합성 계면 활성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치약이라고 하는데요. 양치를 하고 신것을 먹어도 이상한 맛이 나지 않는 물 맑은 치약. 거품이 안 난다고 양치가 안 되는 게 아니아니 아니랍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북부 두레 생협에서 강추하는 1월의 생활재 베스트 5 세 번째는 도라지 절편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갭신 예방이 아주 좋은데요. 문호약 도라지를 유기농 설탕에 꿀에 절여 남녀노소 먹기도 좋고 효과도 그만이라고 하는데요. 올겨울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건강 간식으로 도라지 절편이 아주 따를 것 같네요. 아, 배고파. 북부 두레 생협에서 강추하는 1월의 생활재 베스트 5 네 번째 상품은 어린 주스입니다. 설탕을 전혀 섞지 않은 과일 그대로의 맛을 유지하고 북부 두레 생협의 과일 주스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영양 간식인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음, 여기는 사과즙과 딸기와 당근과 포도가 있다는데 정말 딱 그 맛인 것 같아요. 전혀 건강해지는, 피가 막 건강해지는 그런 어린이가 참 피가 안 그래도 좋은데 더 깨끗해질 것 같아요. 북부 두레 생협에서 강추하는 1월의 생활재 베스트 5 마지막 추천 생활재는 한우입니다. 동물 복지 차원에서 거세를 하지 않았고요, 일단. 그리고 풀을 많이 먹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기가 없어서 마블링은 없습니다. 사실 약간 질긴 듯한 느낌도 있는데 며칠 숙성해서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좋은 맛있는 고기로 드실 수 있어요. 새해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한우 파티 완전 딱이네요. 엄마, 음, 나도 한우. 2017년 처음으로 전해드린 성북마을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년과는 달리 조금은 다른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았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주 성북마을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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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